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디 불편하셔서 제조약을 드시거나 건강을 위해 예방을 위해 건강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제조약 드시랴, 건강식품 드시랴. 정말 약 먹다가 배부르다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들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아파도 진통제 먹는 거 한 번 더 참게 되고 제조약 대신에 건강식품으로 대신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는 신장, 흑생강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분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통 우리가 자체질에서 얘기하는 양인들이 보통 하체가 약하고 신장이 많이 안 좋죠. 이 나이가 70세, 60세, 70세가 되면 보통 전림선 비대 증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방에서는 신장을 갖다가 양방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장뿐만이 아니라 배꼽 아래의 장기들은 거의 다 신장으로 봐요. 그래서 방광이라든가 아니면 최장 이런 것들을 다 신장의 범주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약해진 것들을 보상하는 데 흑생강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흑생강을 먹게 되면 최장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신장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흑생강을 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나이를 먹게 되면 혈액순환, 순환 부분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이라든가 성인병이 생기는 원인이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흑생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을 라이징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권할 만한 식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당뇨에 가장 좋은데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혈당. 혈당 문제는 처방약으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흑생강으로 그 두 번째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약을 오래 드셔야 되니까 신장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다음에 염증이 생겨서 발가락에 염증 생겼는데 그게 안 나으시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눈도 좀 안 좋아지시고 피부도 좀 안 좋아지시고. 그다음에 감기도 자주 걸리시고 그렇게 면역체계가 지금 별로 안 좋으신 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데요. 슈퍼블랙스하고 사포맥스 제품을 보니까 이게 자연산 제품이 분명하네요. 여기 몽족 사진들도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흑생강 제품은 자연산과 인공으로 재배한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을 선호하게 되죠. 루앙프라방하고 방비행에서 나오는 흑생강을 가장 최고로 쳐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두 제품은 몽족들이 라오스에서 재배한 흑생강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될 흑생강 블랙진저 당연히 재배한 것과 자연산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인삼이랑 산삼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라오스 자연산 흑생강으로 만든 킹담 사포맥스와 킹담 슈퍼블랙스 특히 이 사포맥스는 면역력에 좋고요 특히 당뇨, 과도한 약 복용으로 신장 건강이 역료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슈퍼블랙스는요 블랙 진저, 블랙 마카, 블랙베리로 만든 블랙푸드의 끝판왕입니다 체력이 딸리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 특히 남성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지금 남성분들은 그쵸? 라오스에서도 자연산 흑생강으로 가장 유명한 싱크왕 포비아산의 순수 자연산 흑생강을 미국에서 위생적으로 만든 사포맥스와 슈퍼블랙스 건강식품의 새로운 기적 만나보세요 출시 기념 스페셜 이벤트로 사포맥스와 슈퍼블랙스를 함께 구입하시면 50불 확 깎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페셜 이벤트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